오늘 토론자리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. 권한이라는 표현은 헌법에 여러 번 나오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.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중한 존재인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삶이 보다 더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. 힘은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시민들밖에 없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.